1위 들어오면 오른발에서 준비가 안되는거야 그게 하나, 둘, 그렇지 준비, 다, 준비, 다, 준비, 다, 그렇지 일단 제일 중요한건 카트하다가 내가 아무 때나 줄거에요 아무 순간 딱 줄테니까 그걸 준비했다가 가는거야 카트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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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카트 계속 반발 뒤에 나가서 뛰고, 나가서 뛰고 그냥 걷는게 아니라 두 발이 카트하면 다닥, 다닥, 다닥 이게 돼야 되는거야 준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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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준비 이게 돼야 돼 그러니까 카트는 천천히 오잖아요 미리 판단하는게 아니라 다 보고 가도 듣지 않아 미리 오른발 들어오지 말고 급하게 안으로 들어오지 마요 자, 봐 봐야 돼 이거를 그러니까 게임하고 연습하고 완전히 현실이 틀린게 게임할 때 막 이런식으로 온단 말이에요 공이 내가 막 공격하려고 하는 것보다 상대방을 보고 공을 보려고 해야돼 그게 제일 중요해요 준비, 준비, 준비 그렇지, 다시 하나, 하나, 두 다시 하고 준비 다시 해봐요 그 동작 해봐요 카트하고 뛰어 같이 뛰어 탁 탁 하나 탁 탁 탁 자, 왔어 카트하고 자, 왔어 탁 탁 탁 그렇지 그게 돼야 돼 탁 탁 리듬을 거기 타야 돼 탁 뛰고 탁 뛰고 탁 하나, 두 그렇지 오, 나이스 자, 준비 준비 둘 그렇지 그러니까 이게 공이 여기까지 와도 들어오지 마 굳이 들어올 필요는 없는 거야 따지고 보면 여기까지 왔을 때 그때 움직여도 되는 거야 그러니까 보고 가도 되는 거지 준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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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나, 두 그렇지 좋아요 이게 내가 지금 안 들어가도 그 박자 맞추면 잘하는 거야 공을 보는 거니까 준비 탁 그렇지 자, 준비 준비 하나, 두 준비 미리 들어오면 오른발에서 준비가 안 되는 거야 하나, 두 그렇지 탁 준비 탁 준비 탁 그렇지 일단 제일 중요한 건 본인이 카트한 걸 보면 안 돼 그리고 카트한 거 상대방만 보는 거야 내가 하고서 상대방을 봐야지 빨리 내가 여기서도 티가 난단 말이야 봐요 거기랑 이런 거 티가 나는 거 이런 걸 봐야 된단 말이야 그렇죠 약간의 차이도 볼 수 있어 이런 거를 하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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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두 그렇지 앞 스닝은 좀 더 간결하게 하나 두 그게 한 번에 스텝이 안 되면 지금 무너지는 거야 어 자 다시 하나 하나 두 다시 하나 두 좋아 준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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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중립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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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중립에 가 중립 다시 중립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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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라켓 들어 카트하고 딱 들어 카트하고 딱 들어 그렇지 얼굴까지 딱 들어 얼굴까지 들어 들어 그렇지 이게 그러니까 라켓을 드는 게 되게 중요해요 시합할 때는 이렇게 내리고 있으면 안 돼 카트 하다가도 뜬공이면 바로 칠 수 있어야 되고 어? 났다 그러면 내리면 되거든 이렇게 편하게 내리는 게 더 편하잖아 내리고 있다가 어? 뜬공이다 그러면 들고서 이렇게 못 친단 말이야 그러니까 바로 내가 빠르게 대응할 수 있어야 되지 그죠? 그래서 드는 거예요 더 준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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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왔다 그렇지 어? 잘했어요 딱 준비 들어 딱 준비만 되면 돼 준비만 들어 잔발 계속 뛰어 계속 뛰어 하나 다시 하나 다시 잘했어요 준비 나왔다 어휴 수고하셨습니다 9 2 1 3